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예안면 주민들이 함께 이주한 마을이죠. 안동도산의 옛기 마을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옛기 마을 어르신들인데 평균 나이 70을 넘은 분들이 내놓은 작품 수가 무려 700점에 이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수몰된 나의 옛집. 누가 그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그린 풍경입니다. 흑백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태어나 처음 배운 그림으로 달랬습니다. 동네 마실이 전부였던 어르신들의 하루에 미술이 일상이 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옛기 마을 발전위원회는 외부 예술작가의 유인만큼이나 지역 주민의 재주를 발굴하는 것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희망하는 70대부터 90대까지의 어르신들 20여 명을 모았고 미술은 6개월, 도자기공예는 9개월째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23년도에도 계속 이 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도자기공예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마을회관에 나와 실력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찰흙을 다룰 줄도 모르던 권만섭 어르신은 어느덧 몇 개월 만에 150여 점의 작품을 만들 정도로 도예에 푹 빠졌습니다. 10장 생도 등 협동 작품을 포함한 200여 점의 그림과 400여 점의 도예 작품 전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